요즘 뉴스 예 뭐 말 안해도 아시죠 매일매일 뭐 거의 뭐 반나절마다 업데이트되는 사람 마음을 좀 어둡게 만드는 소식들 때문에 아 심란하신 분들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석 코너 이 맛에서 한다 오늘 이분들의 음악으로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4명의 테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만남을 운명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요 이야 서로를 운명이다 남자들끼리 사실 그럴 수 있어 저도 이제 운명같이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악 운명 자 크로스도브 그룹 포르테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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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저는 이미 리허설에서 감동을 너무 충분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따가 라이브를 들으면서 제가 여기서 더 감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고 있는데 오 방금 웃으셨어 약간 피지 웃으셨어요 스마일 이따 봐라 이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공식 인사가 있다고 하네요 네 저희팀에 공식 인사가 있는데요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르테나입니다 아 숫자 4인가요? 네 맞습니다 포르테널 그리고 저희 포르테나 포르테너 아 그래서 포르테나 자 그러면 우리 자기소개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르테나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포르테나의 진돗개 폰트랄토 오스틴킵입니다 오오오오 진돗개 안녕하세요 포르테나의 맏형 이동규입니다 오오오 네 안녕하세요 포르테나에서 레째로테너와 코알라 그리고 요즘에 미소를 맡고 있는 서영택입니다 오오 코알라 그거 맨날 하나씩 늘어 형태가 나도 하나 더 추가해야 될까요? 뭐 하나 더 추가해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테나의 막둥이 리릭테너 테너 김성현입니다 펭귄테너 아니야? 아 또 펭귄테너로도 또 유명해요 우리가 저희가 앞에서 포르테나 소개하면서 네 분의 테너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 주셨는데 다들 이제 테너 앞에 다들 뭐 이제 리릭테너 카운터 테너분도 계시고 종류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거 짧게 그냥 한 분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콘트랄토 성부를 가지고 있는 카운터 테너인데요 콘트랄토는 이제 카운터 테너 안에 있는 하나의 성부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운터 테너지만 콘트랄토 알토의 음역들을 가지고 있는 카운터 테너고 동규 형은 메초소프라노 영역을 가지고 있는 더 높은 네 한 단계 더 높은 카운터 테너여서 성부가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점 저희 테너 중에는 리릭테너를 제가 리릭테너인데 이제 서정적이라는 이제 서정적인 곡들을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조금 중저음이 탄탄한 테너들을 리릭테너라고 하는데 제가 리릭테너고 저는 레째로 테너라고 이제 리릭테너보다는 더 밝고 좀 더 가벼운 음역대를 가지고 있는 테너입니다 테너에도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군요 엄청 많아요 6개 7개는 있을 거예요 6개 7개? 드라마틱 음색과 음역대에 따라서 스피터도 있고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작하자마자 포르테나 온다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김현정 님이 평소 애청 중인 방송에 포르테나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9422에 쓰시는 분은 지용님 포르테나 응원하러 왔어요 잘 부탁드려요 말씀하셨고 0714 쓰시는 분은 이동규 님 너무 좋아요 세계 무대에 우뚝살 포르테나 기대할게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정수혜 님은 기호가 하는 날이네요 너무 설레요 말씀 주시는데 아니 근데 그 동규 님은 보통 맏형이 리더를 종종 하지 않나요? 아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보면은 너무 뭐냐 꼰대가 꼰대 짓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래도 리더십이 제일 강한 우리 오스틴한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 그래요? 힘순으로 아 힘순이에요? 손 크기 승리로 손 크기 승리로 아 오스틴 씨가 힘이 되게 좀 강한 편이에요 그렇죠 오스틴 파워네 3대 680 3대 왕년에 왕년에 천 찍을 때까지 좀 하시지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것도 좀 장난이고 항상 좀 계획도 잘하고 좀 이제 저희들 의견도 잘 취합을 해서 좀 리드를 하는 편이어서 저희가 좀 믿고 의지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 스티나 너가 리더 좀 해줘 하고 많이 요구를 했었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십이 다들 인정을 해서 네네 오 그렇군요 저는 사실 리더가 이렇게 스스로 되고 싶지는 않았는데 건유라고 지향을 했었는데 멤버들이 좀 저를 잘 이렇게 인정해줘가지고 그랬니? 그런 정보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동기님이 어 지금 다른 분 세 분은 지금 다 90년대생이시고 네 더 나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말을 안 들어 혹시 동기님 혼자 말을 안 들어 네 그럼 리더로서 뭐라고 얘기를 말을 걸어요? 또 동기 형이 굉장히 좋은 게 형이 이제 꼰대가 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항상 사람을 대하세요 나이에 관계없이 되게 오픈마인드셔가지고 그래서 대화하는 데는 사실 소통하는 데는 처음에 저도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대화도 잘 되고 사실 제일 저랑 소통을 제일 긴밀하게 하고 있는 멤버라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수장을 잘해줘요 얘가 아름다운 관계들이 근데 진짜 실제로 형이 뭐 강압적이라고는 하는데 그런 면이 하나도 없고 저희가 어떻게 반말을 쓰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겠습니까? 강압적이야? 강압적인 면이 있어? 그런 면이 없어서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아 끄집어내고 싶다 잠깐만 다들 비막으시고 막내분 아 맞다 막내가 제일 중요하다 아 근데 제가 저희 팀이 딱 구성됐을 때 동규 형이라는 존재를 저는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성악계에서 너무 월드클래스기 때문에 너무 대가의 경지이기 때문에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대가셨는데 딱 같은 팀이 이제 결성이 됐을 때 사실 처음에 많이 걱정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장난스러움을 표출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 성윤님이 성윤씨가 많이 장난스러워요? 개구쟁입니다 개구쟁이에요 분위기 메이커고 코믹 파트를 맡고 있어요 코믹 파트 이름은 하나지만 별명은 여러 개 있는데 진짜 귀여운 막둥이 형이 딱 처음에 딱 오자마자 먼저 했던 게 반말을 쓰면 이제 500원을 걷는다 이 말을 통해서 아이지 존댓말을 하면 500원을 걷는다 반말을 하면이 아니라 이렇게 듣겠습니다 반말 반말하면 500원 반말하면 야 니들 나 부족했네 그러면 리더는 오스틴이지만 앞으로 반말하면 안 500원씩 존댓말하면 500원이요 바로 이제 이게 벽이 다 사라져서 그렇겠구나 너무 편해졌습니다 다른 형들은 자연스럽게 형이 바로 놔주니까 딸은 이제 뭐 둘째 형 셋째 형 다 벽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적어도 한두 시간은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로 노트러요 어 형 그럼 또 약간 비정상하지 그렇죠 그 요 질문 앞서서 아까 그 질문 여기 지금 써있는 거 보고 좀 궁금했었는데 네 분이 어쨌든 오디션 프로에서 만난 건데 네 맞습니다 어떤 대목에서 운명이라고 느꼈어요? 우선 저희가 이제 음악적으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노래로 합을 맞췄을 때 거기에서 불편함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고 되게 편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그 정서적인 안정감이 느꼈을 때 저희 다 같이 그거에 대해서 운명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서사가 없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금 몇 개월 동안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서사가 없었던 그 친구들하고 호흡을 맞췄을 때 너무 생각치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가지고 너무 호흡도 잘 맞고 막 소리 블렌딩도 너무 잘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소리 블렌딩이라면 이제 네 분이 화음을 이루는데 네 맞습니다 블렌딩이 안 되면 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뭐냐 단체 음악을 할 때는 좀 힘들죠 아 진짜 찰떡이구나 그래서 찰떡이구나 네 자 우리 팬텀시머 시즌 4에서 준우승 하고 나서 밴들 많이 생긴 거 실감 많이 하시죠? 네 요즘은 실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셔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요즘? 일단 저희가 예전에는 사실 다들 솔로 활동만 하던 사람들이어서 저희가 작은 콘서트를 하든 뭐 음원을 만들든 큰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함께 음악이 아니더라도 또 유튜브 콘텐츠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그만 것만 이렇게 소소하게 공유를 해도 많은 분들께서 네 분이서 같이 하는 너튜브 콘텐츠가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너무 관심과 사랑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음악하고 있습니다 요즘 갈라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팬분들께서 진짜 많은 사랑과 사랑의 함성을 항상 쏘아주시는데 갈라 콘서트라 하면 영화제에서 보통 개막식 할 때 혹은 처음 할 때 갈라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같은 의미인가요? 전국 투어로 전동 투어를 갈라 콘서트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많이 실감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렇구나 맞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최근에 이제 저 혼자 이제 연주회를 잠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응원해 주실까 사실 이제 표를 아니 이제 표가 아니라 이제 뭐 관객석을 딱 봤을 때 항상 빈자리가 많이 보였던 적이 많은데 이번에 딱 연주를 했는데 꽉 차가지고 그리고 제가 딱 입장하는데 막 소리를 막 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거지? 이러면서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이제 너무 실감이 안 가는 상황인데 너무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시작으로 지난주도 대전에서도 공연을 하셨다 멋집니다 이게 하나하나 소중한 장면들로 막 이렇게 눈 안에 쑤셔놓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테너 4명으로만 구성된 그룹이 처음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의 그룹이고요 그리고 또 4명의 성악가가 만난 적도 성부가 다른 4명의 성악가가 있는 팀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런구나 남들은 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운명적인 그런 램버 카운터 테너가 2명 있는 그룹이 또 처음이고 간혹 한 1명 있거나 아니면 아예 풀 콰이어로 가든 4중창에서는 2명이 카운터 테너도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서로 부대칠까봐? 아마도 여성 성부가 2개 있고 남성 성부가 2개 있을 수 있는 그런 제일 기본적인 폼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이 4성부의 기본 구성인데 그렇구만 그래서 이 4중창을 이룰 때 보통 이제 성부를 맞춰서 이렇게 딱 다른 파트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유니크해서 저희가 조금 그런 나머지 저희 둘은 또 베이스 파트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남성 4중창은 되지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허설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드디어 라이브로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이브 네아폴리스라는 곡이 준비가 돼 있는 걸로 나오는데 네아폴리스 어떤 곡이죠? 네 저희 포르테나의 상징이자 기념비적인 그런 데뷔곡인데요 루체나 파보 포르티 선생님께서 부르신 네아폴리스 아름다운 꿈과 희망의 도시 나폴리를 찬양하는 곡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번 괜찮으시죠 바로? 네 포르테나가 들려주는 라이브 네아폴리스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네아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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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 questa mamma suo figlio con madre per l'Italia anima io sto sempre acá mo quisto corredora calda e amare adora e dun saie peque questa passione dia e nam le e e e e e e e e 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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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럴 어쩜 좋아 아참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힘들었죠 환경이 좋았습니다 조명이 너무 이뻐가지고 몰입이 잘 됐습니다 이것도 헤드폰도 한쪽은 내 목소리 확인해야 되고 다른쪽은 다른 사람들 목소리 확인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마주보고 하는게 너무 좋은데요 생방송이 제일 떨리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라이브라는 거를 설명 들으셔야 또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그만큼 또 완벽하면서 라이브의 감동도 함께 느끼셨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포르테나와 함께 하고 있죠 돌 밝혀지어 드릴게요 남자 성악과의 음역대 가운데서 가장 높은 음역대에 뜻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포르테나 구성원들 모두가 이 음역대다라고 앞서서 소개할 때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용어 과연 뭘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테너 2번 바리톤 3번 베이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려요 짧게 힌트 4번 5번 4번 너무 쉽다 힌트를 주기에는 알겠습니다 포르테나의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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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3부로 갈게요 도디오를 그리워 바로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밧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운비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해그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러브 FM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앞선 라이브의 감동이 아직 채 씻겨 나가지 않았어요 자 오늘 포르테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수요일 초대석 코너입니다 조은혜님 편안하게 고퀄리티 공연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주셨고 그럼 김응서님은 포르테나 노래는 한 번도 아 포르테나 노래를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을걸요 일단 듣고 나면은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주셨고 감사합니다 극찬이야 네 극찬이십니다 704 1 쓰시는 분은 지금 라디오 켜는데요 우와 포르테나 서울 마지막 갈라쇼에서 완전 반했어요 노래 너무 좋고요 덕분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말씀하셨고요 송하님께서는 포르테나는 서로서로 사랑해라고 많이 하신다고 하던데 남성 네 분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팀 말고 평소에도 친구나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많이 하시나요? 하셨는데 이거 진짜입니까? 저는 맨날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저는 사랑한다고 감정 표현을 좀 많이 솔직해가지고 네 분이 서로서로 네 맞습니다 무대 들어가기 전에 항상 사랑해요 근데 무대 들어가기 전에 근데 저는 외국으로 오래 살아가지고 진짜 북미 사람들은 그냥 I love you I love this I love my phone I love this 모든게 러블러브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많이 저는 입에 붙어가지고 사랑이라는 말을 좀 자주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친구들하고도 하다보니까 이 친구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할 때도 이제 저희가 끊기 전에 사랑해 어? 이런 식으로 하면 퍽박식으로 하는 거거든 사랑해 어느 순간에 감정이 없이 그냥 사랑한다 사랑해 내가 빨리 와라 약간 복사하기 붙여넣기 같은 네 복사 붙여넣기 같은 그냥 말처럼 단어를 들으면 좋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서로 팀 간에 남성 여성 이런 걸 떠나가지고 서로 팀원들끼리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 이렇게 자주 하는 건 너무 보기 좋네요 아 좀 다행이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어 1938 쓰시는 분이 이런 걸 팬분들이 다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포르트나는 네 분의 정서적 교류가 가장 큰 장점이자 무기고 실력이에요 와 오 정서적 교류 서로도 이제 그만큼 신뢰하고 믿고 이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룰이 하나의 규칙이 해야 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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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것도 벌금 그렇죠 벌금이 좀 세죠 네 그런 규칙은 좀 세죠 그렇구먼 밥 사기 밥 사기? 네 명 다 사야 되니까 어? 맞다 저기 성악하시는 특히 이제 테너 하시는 분들은 식사 많이 하시나요? 식비가 지금 식비가 너무 어마무지하게 나오고 얼마나 얼마나 먹어요 보통? 제가 보통 많이 먹는 것보다는 계속 막 좋은 보양식을 많이 챙겨 장어 삼계탕 양육 요즘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또 콘서트도 있고 계속 해야죠 저희도 막 우아하게 고기 썰면서 막 이렇게 먹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이제 이렇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위에 힘이 딸려요 먹죠 섬유탕 이런 게 더 맛있지 않아? 훨씬 맛있죠 몸에도 좋고 여자분들은 그걸 찾아 드시진 않잖아요 그런가 유효형님께서 네 분 일주일에 몇 번 만나세요? 몇 번 만나세요? 지금은 거의 매일 만나요 거의 매일 만나요 거의 매일 만나요 저희는 또 이제 전국 콘서트도 있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더욱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콘서트 없을 때는? 없을 때도 주로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자주 만나서 거의 매일? 네 거의 매일 만납니다 저희는 근무를 한 6일 하고 하루 쉬는 정도? 6일 만나고 하루 쉬고 저희는 기업이거든요 자기가 자주 만나야 또 이제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직원들끼리 사랑한다고 그러고 맞습니다 정서적 교류와 교감을 위해서 보너스는 없어요 준 러브님께서 독일님 이소라씨 팬이라고 알고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한소리로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안 그래도 아까 카운터 테너의 음역대를 제가 딱 듣는 순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 가능하십니까? 너무 잘합니다 솔직히 잘하죠? 이소라씨를 제가 좋아하긴 해요 어렸을 때부터 해줘요 아 나 진짜 한소리로 보여주세요 다 했죠 너무 잡힌기인데? 이건 팬분들께서 원하시는 거 해줘 맞아 이거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이거 한번 들려드려요 이 마이크로 기억에 나는 가사가 있을까? 자 그렇게나 해맑게 웃던 그 모습을 난 기억해 이소라씨 멋있다 바꿀게 즉흥적으로 시킨 생방송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 아닙니까? 아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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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맏형이 했으니까 성규씨 막내도 뭐하나? 저요? 예 어 그래 성현아 저는 리릭 테너가 잘할 수 있는 그 음역대의 가요가 뭐가 있을까? 저는 김범수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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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사람으로서 응 후렴 보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 싶다 내게 흐를 꿇고 모두 없단 일이 될 수 있다면 여기까지 아 가사를 까먹어요 아이 이렇게 되면 두 명만 시킬 순 없어요 오스틴씨하고 영택씨도 네 하나씨 혹시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이제 하는 곡이나 아니면 뭐 성대무사도 잘한다고 이렇게 써니긴 아 근데 하고싶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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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시키실거면 대본을 왜 주시는거 하고싶은거 묘미가 있잖아 묘미가 팬분들께서 원하시면 뭐든지 해야죠 네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러면 성현아 너가 비트박스 좀 얹어줄길래? 비트박스데 저희 팀에 또 무기가 있거든요 비트박스 한번 김종국 선배님의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뭐 부르실거죠? 별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알겠습니다 신곡이네 이거 우리한테 신곡이네 먼저 불러주시면 제 비트 들어가겠습니다 Baby never say goodbye 단 한 사람 너만 있어주면 돼 이 세상 무엇도 널 대신할 순 없어 여기까지 한번 아 더하지 더하지 아이 잘한다 김종국씨 아세요? 아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왜? 김종국 선배님 연락 주십시오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 찍어주시면 3대 1000 찍을때까지 아 3등 운동좀 가르쳐주십시오 짐종국 짐종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택씨 저는 딱히 지금 아 막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게 없는데 아우 괜찮네 트로트 트로트만 하지마 프로듀서 오디션이나 프로듀서 오디션 해주실까요? 아 상관없어요? 아 그 유명한 에디티피 앞에 또 이제 라디오로 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음 잡아줄까? 야 오늘 좋다 non non r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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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 je ne regrette rien ni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거 해야지! 브라보! 브라보! 아 너무 좋다! 오늘 그냥 이거나 계속하자! 에듀티 피아프를 좋아하시나보죠? 허지웅씨는. 에듀티 피아프를? 아니에요. 저 지금 네 분 거 다 좋았어요. 네 분 거 다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에 센스닉의 장기자랑의 마무리를. 너무 예쁘게. 감사합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까지 딱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듣고 다시. 잘 들었어요. 왜 하지 않아. 자 우리 또 그러면 대본 돌아가 볼까요? 대본 질문 중에 혹시 야 이건 정말 꼭 한번 대답해 보고 싶다. 그런 거 있었어요? 저는 팬클럽. 아 이번에 팬덤명이 정해졌는데 그 팬덤명에 대해서 대본에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팬덤명이 뭐예요? 저희 4days인데 4days. 네. 이 뜻이 뭐냐면 days는 저희들의 이니셜을 따서 days라고 했거든요. 동규 형의 D. 오스틴의 A. 그 다음에 영택의 Y. 성현이의 S. 어떻게 모아놓고 보니까. 신기하다. 운명적이죠. 4은 이제 영어에서 전체적으로 뭐뭐를 위한 이런 뜻이라서 4days 하니까 날마다. 매일을 위해. 이런 뜻으로 매일 팬분들과 함께하고 싶다. 또 매일 우리들의 찬란한 날을 당신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뜻으로 이 팬덤명을 정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누가 정했어요? 저희가 그 받았어요. 아. 진짜 어마어마한 리스트를 받았는데 네. 팬분들한테 응모를 해가지고. 응모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이제 저희가 셀렉을 해서 조금 더 추려서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그거 채택된 팬분은 무슨 뭐 선물 받고 뭐 그런 건가? 익명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익명이야. 익명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는 익명으로 보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저희 회사에게. 저희의 사랑을. 소정의. 소정의. 소정의 성품을. 사랑을. 사랑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포르트나의 두 번째 라이브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번은 어떤 곡일까요? 네. 네. 저희 이제 불러드릴 노래는 알렉산드로 사피나의 일 프로프모 델치엘로 하늘의 향기라는 노래입니다. 하늘의 향기. 네. 저희 노래를 듣고 위로와 감동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말 예쁘게 잘한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라이브. 포르트나가 부르는 일 프로프모 델치엘로. 지금 라이브로 참여 듣겠습니다. 낮은 시 rig suits caffeine을 спعmedi 해야 shifts. 하나의 против 미래Por 나의 틈ut. 여기 함ARON 진招기 request individually ox sorry you deserve dear me. 走 totally收 goalers of me you save me.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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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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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택님 말씀까지 딱 꽉 채워서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도라기지 정답 1번 테너였어요 오늘 포르테나 크로스버그룹 포르테나와 정말 환상적인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너무 즐겁고 너무 감동적이었고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또 불러만 주십시오 싱글 나면 또 불러주십시오 네 좋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